안녕하세요 지금 케이블카를 타려고 난산에 왔습니다 케이블을 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큰 남산을 지나 남산 서울타워를 왔습니다 높이가 무려 233미터랍니다 남산은 269미터입니다 이제 저기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Pr Уesselこ기 이동님 오늘 어린날 선물로 Prorуп MiisBpod 사주셨습니다 저는 어린나인데 맨날 혼나기만 합니다 고고! 사실 알려줄까요 여러분? 아직 서울타워도 안 올라가는 사실입니다! 서울타워도 아직 안 올라갔어요? 네! 서울타워도 안 올라갔어요! 드디어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뽀뽀님? 네! 저기 브루즈칼리바드 828이죠? 어디 있어요? 이게 236m입니다 그리고 망상이랑 예를 들어서 480m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알아요 타이베이 101인데요 908m입니다 아 타이베이 101 고고님 이거 들고 가세요 하쿠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용산구원이랍니다 저의 숲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옆에 타워가 보이는 거에요 그리고 63빌딩이랑 귀여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귀여지는 건물은 저기 보이시죠? 무슨 파크라고 하는데 63빌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저 갈색은 신나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육방이고요 저기 통풀한 거에요 왼쪽에 오른쪽은 남상불 한옥마을입니다 저기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동 5인입니다 와 와 와 와 와 상불상불 저기 저기 히스텐로텔 집에 있는 건 서울역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? 63빌딩하고 파크원 서울역 고고 고고 아니 고고는 안 해도 되는데 이에 아 또 고고 스테이 어떻게 지금 우리는 서울타웨어 작용이 있는 서울타웨어 왔는데요 이제 일요일이면 다 되니까 여러분도 지금 밤인데 빨리 와서 이렇게 해서 보시세요 그럼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